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오늘 문제를 풀면서 한 3분? 한 2분 정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읽어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겠지만 막상 직접 들어가버리면 그러니까 뭐 그냥 몇 번 하다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어떤 뭐랄까 미분도 없고 극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확하게 3가 감수의 대칭성에 관한 것만 가지고 그리고 주기적인 부분이 퐁당퐁당 어떻게 하면 서로 같이 만날 수 있는 부분으로 공통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구평에서 가장 좋았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어렵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 사이에 정의된 두 함수라고 하고 자 그런데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원점 대칭인 사인 함수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거기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아마 얘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역시 어떻게 된다? 점대칭적인 부분으로서 어떻게 된다? 0,2에 대해서 점대칭이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요. 뭐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gx라고 하는 것은 3코사인 12x인데 이건 이제 알다시피 최대 최소가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에 이렇게 12면 2파이라는 공간 속에 12명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12명을 나누고 나면 개인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나오죠. 12분의 2파이니까 6분의 2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6분의 2파이가 되니까 저 두 개를 가만히 비교를 한다면 얘가 고정된 거잖아요.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 고정된 녀석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 고정값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6분의 2파이에 대한 내용이므로 0에서 2파이까지는 총 뭐가 된다? 6분의 2파이가 몇 개? 12개가 들어가 있나? 여기 오른쪽 12개 왼쪽에 12개 총 24개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역시 여기도 우리가 평가원에 대한 리스펙트가 좀 있다면 정말 24개 갖다 놓고 다 그려서 풀라고 낸 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너무 높게 평가하나? 어쨌든 간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뭔가 생각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6분의 2파이와 k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퐁당퐁당 서로 어떻게 하면 같은 부분에서 만날 수 있을까? 두 칸 두 칸 뛰면 네 칸 뛸 때가 네 칸째 서로 동일 라인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네 칸으로 바꾸면 서로 똑같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생기더라. 뭐 이것이 항상 몸에 배겨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그런 거와 관계 있나? 왜냐하면 이건 주기가 6분의 2파이인데 이거는 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거는 kk. k가 주기와 관계있는데 주기랑 관계있다? 뭐냐면 6분의 2파이랑 뭔가 서로 연관점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아이디어를 갖고 먼저 들어가고 다행인 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자님 그리고 이제 답을 보면 7개까지밖에 없으니까 뭐 요청하면 1,2,3,4 막 넣고 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좀 애매해가지고 잘못해서 3번 3 3개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이 나오면 저렇게 그냥 숫자 넣고 풀다가도 꼭 이렇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발생한다. 맞출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맞췄으면 그건 장땡인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실수 A가 문제를 봅시다. 실수 A가 두 곡선 y 꼴 fx y 꼴 gx의 교점의 y 좌표이면 x가 fx 이꼴 a고 x가 gx 이꼴 a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자 그렇죠? 부분 집합인데 이거 모양이 약간 그 고등학교 1학년 티카지? 뭐냐면 x라는 것 searchdash이잖아요. x라는 것을 뭐로 한다? 원소로 갔는데 그 집합이잖니? 집합이면 중근이면 x이꼴 1,1 이렇게 두 개 나오면 근으로는 서로 다른 게 아닌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지만 집합으로 넣을 때는 한 개밖에 안 된다고 강조를 했잖아. 그러니까 x가 원소인데 그 x가 뭐냐면 fx라는 이 함수 얘랑 뭔지는 모르지만 a랑 만나는 녀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일단은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앞에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을 해석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내가 여기만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인데 어쨌든 간에 점대칭이든 선대칭이든 오른쪽 왼쪽 똑같은 아이디어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한쪽만 봐도 된다.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이죠. 제로를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저거를 보기 위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f가 최소값은 자명하기 1이지 최대값은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 처음에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건데 막상 풀 때는 뭐 거의 끝이지.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1하고 3이에요. 근데 이제 제로 콤마 2에 대한 뭐다? 선대칭 함수인 건 자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가겠지? 그래서 일단 조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문제를 푸는 의미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널찍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널찍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널찍하게 그렸냐면 보세요. fx가 a랑 만나는 녀석을 그러한 교점 x 이거 y값이잖아? 이 어디냐면 포함된다야. 여러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x가 a에 들어가는 원소라면 x가 어디다? b에도 들어간다예요. 이게 교집합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인 거야. 증명을 할 때 그러니까 x가 a에 들어가면 x가 b에도 들어간다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의 그는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뭐야? a와 f가 만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a와 g가 만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 개수가 뭐가 있다는 거야? 더 많다. 많을 다? 한자 써도 되나? 많다는 거죠. 얘보다. 적어요. 이게 많으니까 우리한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조금 더 많은 상태가 만들어지면 f와 g가 다 a랑 만나야 되지. 왜냐하면 f랑 a가 만나는 건 다 g랑 a도 만난다는 뜻이니까 a는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a값을 가져왔을 때 그때 만나는 fx, gx라고 하는 게 죄다 뭐라고? 서로가 a랑 만남과 있지만 결론은 이 둘 다 동시에 얘가 다 들어간다면 f와 g도 뭐한다는 얘기야? 만난다는 뜻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f와 g가 만나는 것도 되지만 f와 a가 만나고 g가 a가 만나니까 서로 다 지나가는 a값 그러니까 a는 뭐라고? f도 지나고 g도 지나고 a도 다 지나야 돼. 아, a도 지나는 게 아니고 a는 f도 지나고 g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g랑 만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 저 말은 f와 g도 만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 이거 그림을 먼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풀 땐 얘가 먼저 해석되는 게 맞는데 너무 범위가 좁으니까 의심을 해본 거지. 아, 그러면 이게 6분의 8씩 하면 자명하기 전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자, 왜냐하면 g랑 더 많이 만나야 되니까 여기 좀 좁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자, 이 말은 여기 부분이 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f와 g도 만나려면 여기와 여기 만나면 여기 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한 번 판단해 봅시다. 위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하나 나왔잖아.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거 끝까지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도 만나겠지. 근데 우리가 a라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왔을 때 a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 일단 이거 한 번 볼까? 그럼 여기가 a가 돼야 되니까 a를 한 번 그려볼게요. 그럼 a를 딱 그리면 요렇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한 번 해석을 해본 거지. 아, 이걸 a를 잡는데 e보다 위에서 요렇게 잡힐 것 같다. 어쨌든 간에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런지. 이렇게. 근데 삼각함수는 선대칭도 되면서 그런 대칭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f와 누가 f와 g가 만나는 점이 요 점이거든. 왼쪽은 보지 말자고요. f와 g가 만나는 게 요 점이면 또 f와 누가 돼? g가 만나야 돼. a가 통과하니까 아, 이 말인즉슨 여기도 누가 지나가야 된다고 g가 들어가야 맞겠네요. 그런데 요 꼴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꼴이면 이건 대칭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딱 잡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요기 부분을 a라고 받는다 보면 요 a니까 요렇게 따르륵 따가우면 요기가 얼마 a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한다면요. a가 f f가 뭐야 이게 a가 g랑 만나는 점들은 다 요런 점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누구랑도 f랑도 만나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f와 g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만나야 된다는 뜻인 거죠. 대신 g라는 녀석과 g라는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는 점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야. 그러니까 퐁당퐁당 맞지? 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왜 f와 g도 만나면서 a가 동시에 다 만나고 그리고 a가 g보다 더 많이 만나니까. 맞죠? 그래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적으로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되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대칭적인 부분을 만족하면 이렇게 와서 만들어지면 딱 되네요. 맞죠? 아 그래서 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되 그게 똑같이 사인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모습의 형태가 돼야 되겠더라. 잘 만든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서 올라가서 지나가는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요렇게 g가 돼야 되고 그게 이 가운데 여러 개가 있어야 뭐가 된다? a랑 만나는 점이 바로 f랑 f랑 만나는 점보다 더 많으면서 그 다음에 f와 g가 만나는 그 점을 역시 a도 통과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됐죠? 결국은 포함관계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냐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다. 1일 때는 요렇게 될 거고 2일 때는 내려왔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계속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k가 뭐니까? 자연수니까. 자연수란 말을 집어넣어서 한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 됐죠? 아하 됐네요.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요런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진데 잘 봐. 여러분 여기가 골이지 코사인에 코사인에 골이고 골이에요. 그 가운데를 딱 잡아. 그럼 여기가 여기까지가 뭐냐면 코사인은 이렇게 돼서 골에서 골까지가 한 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개인데 그 안에 뭐라고? 요렇게 되면 한 개밖에 없는 거고 이 안에 이렇게 되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들어가서 마주치죠. 아 골들이 골들이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과 골 사이가 한 죽인데 들어갈 때마다 주기가 하나씩 플러스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몇 개가 들어가냐는 얘기죠. 근데 사인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점대칭점이 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기서 요기까지는 여러분 사인을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원래 거니까 요기서 요까지가 어떻게 돼요? 전체 주기의 반이죠. 맞죠? 그 말은 요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가 요기는 뭐가 돼? 한 죽인데 요 사인은 뭐가 돼? 반 주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 K분의 2파이가 아니고 파이가 한 주기 반 주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2분의 1 주기가 된다면 얘랑 누가 퐁당퐁당 똑같은 위치에 떨어져서 몇 개가 연결되느냐를 봐야 되니까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주어진 녀석을 풀어보니 바로 이 골들이 몇 개 있냐를 따지는 것과 같아서 6분의 파이가 하나 있으면 한 번에 끝이 난 거고 그쵸? 두 개 있으면 이렇게 두 개 더 나오는 거고 이게 몇 개? N개까지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약분되어지는 부분을 요렇게 하고 나면 얼마? K라고 하는 것은 얼마? N분의 6이 되는데 이때 K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연수더라. 그러면 N이 얼마 된다고? 자연수니까 1, 2, 3, 4, 5, 6 쭉 가다보면 6이라고 하는 것에 약수가 와여 K가 자연수가 되니까 얼마? 1, 2, 3, 6 4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4개다. 아주 잘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칭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결과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볼까요?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고 이제 28번으로 갈게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선무 뭐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RH분의 F세타 더하기 G세타의 그쵸? 값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볼까요? 표현되어진 게 이거네요. 작년 6평 올해 6평 그림이 똑같은 형태에 비슷한 것이 자꾸 변화가 돼서 나타나는데 죄다 그래봤자 무슨 차이밖에 없다고요? 전부 다 공통집합을 빼느냐 더하느냐에 대한 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번은 재밌게도 더하는 부분이라 F와 G를 다 각자 더해도 됩니다. 만들어서 자 그때는 여러분 근사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들인데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면 근사를 통하여 뭐라고? 그 도형을 재배열을 하게 되면 도형을 재배열하게 되면 그 재배열 되어진 녀석으로 통하여 F세타가 궁극적으로 세타가 제로 갈 때 어디로 갈지 다 나옵니다. 되게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배열에서 푼 친구들은 여러분들 잘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 해설강의인데 해설강의에서 우리가 저거를 재배열에서 근사를 치는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가장 합당한 모범적인 부분을 가야 되니까 한번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가봅시다. 리미트에 세타가 제로로 가나요? 세타가 제로라는 맞나요? 제로의 우극한 RH분의 그 다음에 F세타 더하기 G세타죠.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요 RH분의 F세타 더하기 G세타라고 하는 걸 보면 다음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RH가 이 길이잖아? 이 길인데 얘를 구하려고 보면 직각삼각형이 나와있으니까 뭔가 한 변 길이와 그 다음에 각만 알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직각이라서 이 각이든 이 각이든 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볼 필요 있다. 여긴 좀 더 넓적하니까 이거 보는 것보다 좀 짧은 쪽을 봅시다. 자 일단 각을 볼 수가 있느냐 해서 판단을 해보면 아 각은 쉽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반지름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 봐야 되잖아. 보면 당연히 뭐가 돼? 저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쵸? 밑변 두 각은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세타니까 파이 빼기 3세타 다합한 파이니까 합해서 3세타 이거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얼마? 2분지 3세타 그쵸? 그래서 특별하게 의미가 고통스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근사 쳐도 되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면 RH가 나오니까 RH가 하면 이 길이에다가 이거랑 이용하든지 이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 길이에다가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럼 이걸 씁시다. 이걸 쓰는 이유는 나중에 보면 그쵸? 하다보니 뭐가 돼? 이 면적들하고도 관계있는 식이니까 써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이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1인가요? 반지름 1이죠. 1 그쵸? 반지름 1 반지름이 1인 상태니까 1이야. 그럼 이 둘 중에 뭐 하나 변수로 갖다 놔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K라고 둡시다. 여긴 얼마? 1-K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의 RH를 풀어본다면 RH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1-K라고 하는 값에다가 뭐라고요? RH는 사인 2분의 3 세타 자 F-세타 G-세타 에 대한 값도 이제 표현해봅시다. 뭐 저렇게 나왔죠. K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 K는 여기 K가 있고 이게 1이 있잖아. 삼각형이잖니. 그러면 이변 길이가 나오고 그러면 뭐다? J-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데 이 K하고 1 나와있고 이거 각이 나와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각들이 다 표현될 수 있냐? 있네요. 왜? 이게 반지름인데 여기가 세타니까. 그쵸? 이게 반지름이 세타니까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이만큼이 그러니까 결론이 양쪽은 뭐가 돼? 2등면 삼각형이니까 이거 2분에서 아 그러면 얘들아 뭐 이거 각 나오고 이거 변의 길이고 이거가 1이니까 요 각만 알면 되는데 이것도 이 두 각이 아 됐다. 사인 정리로 풀면 되겠네. 일단 K는 나중에 뭐하고 나머지 이거 부분 봅시다. 이제 우리는 윗부분 볼게요. F-세타 더하기 G-세타 는 계산편한 삼각형과 삼각형과 부채꼴한 다음에 공통을 두 배를 빼겠습니다. 자 얼마 2분의 1에다가 양변이 1이니까 1의 제곱에 삼각형 면적 그쵸? 삼각형 세타만 빼면 되니까 사인에 얼마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리고 더하기 얼마다? 요 양쪽을 보면 이게 얼마 1이고 이게 1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에다가 얼마 R제곱 세타 2세타 자 그리고 빼기 두 배에 2분의 1에다가 요 삼각형 면적이죠. 하나는 K 하나는 1이니까 2분의 1 K 곱하기 사이 까기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려. 근사를 칠 땐 주의해야 되지만 뭐 이런 경우는 관계없죠. 그러니까 양쪽에 보면 이게 얼마 이게 사인 세타지 그럼 얼마 2분의 세타 가 될 거고 더하기 여기는 세타 여기는 이렇게 근사 쳐도 돼요. 알았습니까? 나머지 여러분 곱하기나 이런 거 할 땐 주의해야 돼. 이 얘기 되고 마이너스 얼마 돼? 이게 2K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래쪽 부분을 보면 얼마? 1마이너스 K에다가 얼마? 2분의 3세타 근사는 주의해야 돼. 알았지? 주의하지만 이거는 써도 된다.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점 발생하지 않으니까 세타를 다 약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뭘로 바뀌냐면 2분의 3에다가 얼마? 1마이너스 K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 2분의 1 더하기 1 빼기 2K 이렇게 돼요. 아 최종적인 버전이 이쪽으로 가네요. 근데 이제 K가 뭐냐 라는 게 관건이니까 K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나왔으니까 SIN 얼마 대 2분의 2세타 분의 K 라고 하는 것은 그쵸? SIN 2분의 2세타 분의 K 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얼마 요게 나와있으니까 저걸 써야겠죠? SIN 얼마? PI 빼기 2세타 2분의 5세타 SIN 얼마? PI 빼기 2분의 5세타 분의 얼마 된다고 1을 쓸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 SIN 정리에 따라서 이 K라고 하는 여성은 얼마?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SIN 2분의 3세타 그리고 여기는 얼마? SIN 얼마? 2분의 5세타 이렇게 돼요. 자 역시 여기도 시그마 이렇게 리미트를 갖다 때리면 K값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극한적으로 봐야 돼. 마치 변수 두 개인데 먼저 3타 때리고 나중에 K값이 얼마로 가는지 때려도 관계는 없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2분의 5분의 2분의 1이니까 얼마? 5분의 1 자 그래서 K가 5분의 1이니까 여기다 이거 넣으면 되겠지. 그쵸? 얼마 이게? 2분의 3에다가 빼기 2 곱하기 5분의 1이죠. 자 그리고 나누기 자 얼마?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1 빼기 얼마? 5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위에가 얼마 나와? 2분의 3에다가 빼기 5분의 2가 되고 그리고 아래쪽이 얼마?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5분의 3인가? 와 10분의 15 빼기 4 11인가요? 11이고 나누기 얼마 돼? 10분의 얼마? 12 답은 얼마? 12분의 2 11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값은 2개 합이니까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중간에 산수실수한 거 없나? 있으면 여러분 판단해 주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오답률이 많이 높을 부분이 되고 왜냐하면 기하 부분이 약하니까 기하가 약하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매번 6월달도 그렇고 9월달도 그렇고 되게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기하가 나오면 당연히 오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다음에 우리가 볼 때 29번 이건 뭐 이거 틀리면 할 말이 없는 게 도대체 그동안 나왔던 문제 뭐죠? 문제 뭐 뭐 볼펜 나오고 6평에 그쵸? 검은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볼펜 나오고 흰공 검은공 나오면 다른가? 물론 선생님은 그냥 공 자체로 다 문제를 저기 뭐야 따로 선생님 수업할 때는 좋지만 그때는 이게 방이 하나 더 있어 뒤가 있어서 좀 더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쉬운 내용이죠. 뭐라고? 구별되지 않는 것과 그쵸? 그 다음에 ABC라는 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구분되지 않는 것과 구분되는 것에 대한 그저 집어넣는 그 분류는 당연히 중복조합이다. 근데 그 중복조합에 들어갈 검은공도 또 하나 더 있으니까 곱사건이 되겠죠. 저번에 검은 볼펜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뜻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각 상자의 공이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뭐가 돼? 최소 단위잖아. 최소 단위. 입에 거품 물고 선생님 수업 듣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최소 단위 중요하다. 많은 걸 풀어봤죠. 선생님 학원에서 내사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흰공 4개와 검은공 6개를 집어넣는데 ABC라는 3개의 방이 있어. 방을 잡아.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제 흰공 개수도 변하고 검은공 개수도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하니까 다 변할 때는 뭐라고? 어느 하나를 뭐한다? 고정을 하는 것이 원래 기본 풀이 아니니?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고정을 해버리면 그게 고정된 값으로 정확하게 표현될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면 일단 고정하고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분할 먼저 해놓고 두 개밖에 없잖아요. 흰공 4개, 검은공 6개. 6평 때도 그렇게 풀었잖아. 흰공 4개로 할 수 있는 거 보세요. 먼저 4개 얼마 안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얼마 3개, 1개 안 넣을 수도 있고 2개, 2개 넣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얼마 된다? 2개, 1개, 1개 이거밖에 없잖아요. 집어넣는 게. 그럼 다 얘기 끝난 거잖아. 흰공 다 넣었는데 검은공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흰공 넣는 방위에 ABC가 다 구분이 되니까 세 자리 중에 하나 뭐가 돼? 하나를 선택해서 뭐가 돼? 4개를 넣고 나머지 검은공 6개를 넣는데 검은공 6개를 넣어보니까 최소 단위가 2개라며. 그러니까 2개인데 얘는 됐으니까 여기 2개, 2개 들어간다고 치면 6개인데 4개를 먼저 집어넣어야 돼. 최소한 단위. 그러니까 2개나 맞죠. 그러니까 얼마? 세 자리에다가 뭐라고? 두 개를 검은색 공을 중복을 허락해서 집어넣는 거죠. 맞나? 여기는. 여기는 3개 중에 어떻게 돼? 역시 하나 해갖고 안 넣으면 되고 나머지 2개인데 저거는 ABC 구분이 가니까 자리 바꿀 수 있어서 2패죠. 그러나서 역시 2개씩 들어가야 돼. 여기는 최소 단위 하나만 더 있으면 되고 2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더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6개에서 3개 빼서 3개 남죠. 3H3 자 이쪽은 어떻게 된다고? 2이니까 얼마 된다? 이게 주어진 것이 역시 3개 중에 하나는 0을 갖다 꽂아야 되죠. 나머지 2, 2이니까. 그러니까 2, 2을 갖다 꽀는데 이 경우는 이미 뭐라고요? 한가리지 한가지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 갖다 놓고 나서 뭐라고? 이제부터 필요한 게 3군데에서 2개 이상씩이라고 했는데 여기 2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2개는 그냥 이미 만족했으니까 이 자리만 2개면 되죠. 6개에 2개니까 얼마? 3H4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 됩니까? 이거는 역시 3개 중에서 한 군데만 뭐가 돼?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3팩, 2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된다고? 역시 2개 만족했는데 하나하나니까 하나하나 빠져야 되죠. 역시 2개 빠지니까 얼마? 3H4 맞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봤을 때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것이 결론은 몇 개가 최소로 들어가는 부분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중간에 산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체크 좀 해주도록 하고요. 계산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소 단위만 나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0번 가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B 생각보다는 쉬웠죠. 이거는 AB의 최대값을 large M이고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부등식 이걸 만족하는데 이게 가운데가 직선인데 과거의 기출 문제는 보면 이거 두 개가 상한 하한이 있는 곡선이 3차 뭐 이렇게 나눠서 사이를 지나가는 게 몇 차인지 모르는 상태였고 또 거기는 어떤 값 1이었나요? 1,0에서 접하는 게 나왔는데 공통접선으로 풀 수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안 만나죠. 이게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쵸? 안 만나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데 그 안에 직선이 지나가는데 뭐냐면 결론 AB거든. AB.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든 점에서 그러니까 위에과 아래쪽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이 시험을 보면서 매우 놀랬던 거는 여기 나오는 이거하고 여기 나오는 요 놈 보세요. 이것도 합하면 뭐가 된다고? 상수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인즉선 뭔가 또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일 것이다. 아,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X축 저게 원래 뭐였냐면 여기가 E의 X승이잖아요. E의 X승은 0,1을 지나가는 요렇게 생긴 요거거든. 자, 이에다가 요거는 여러분 이 평행이동은 빼고 원래 거로 해석하잖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붙으면 저 원점 대칭이 원점 대칭은 도는 거랑 회전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요렇게 돌려갖고 어떻게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나? 그쵸?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렇게 이게 얼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지? 아, 이거 봐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점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 요 라인을 요렇게 잡으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딱 고정돼 있는 축이 하나 보이죠? 근데 요게 중심 대칭점이잖아. 원점 대칭이. 그러니까 요걸 중심이니까 회전 대칭이 바로 점 대칭이다. 그러니까 요걸 휭 돌아가니까 아, 이게 회전 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게 딱 만나는 부분이자 회전 축,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회전 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녀석을 오른쪽으로 어디만큼 평행이동 했냐면 2만큼 평행이동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 있는 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1만큼 갔잖아. 이렇게? 그쵸? 1만큼.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점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고 여기가 서로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그쵸? 이 말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결론은 여기하고 여기가 됐으니까 요렇게로 기울어졌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해오고 이렇게 이동해온 게 요렇게 기울어졌단 말은 회전 중심이 되는 녀석이 원점이었던 게 뭐라고? 2분의 3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전 중심점을 가지고 만단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어요. 아 저거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좀 된 것 같아. 그러면 저놈의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되고 자 이 점이 어떻게 Y축이 되겠지만 일단 놔두고 이렇게 지나가는 놈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양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E의 X-2야. 그쵸?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진 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뿌라스 1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얘넘을 이렇게 돌리면 뭐가 돼? 대칭점이 하나 있을 거라는 거지. 아 그랬을 때 이 점을 중심으로 선들을 막 생각해 보는 거야. 회전할 때 걸어놓고 들고 당기면 들렸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야. 잠시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얼마가 있냐면 2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서 그 점을 돌아가는 이런 직선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차피 이걸 평행이동하면 이 안에 AX뿌라스 B라는 어떤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되잖아. 돌리면 이거 기울기가 변하니까 같이 올릴 수 있잖아. 그러다가 뭐라고 저 AX뿌라스 B가 움직인다는 개념은 기울기 변화하고 Y절편 변화하는 상태에서 둘 다 변화하니까 하나는 고정하는 게 맞잖아. 그 고정하는 부분을 기울기로 잡는다면 그냥 여기를 지나가는 바로 뭐가 돼? 대칭점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기울기를 정해버리자. 이거지. 맞죠? 왜냐하면 어차피 평행이동해도 다 만나거나 튕기거나 할 거 아니야. 알아먹겠죠. 자 그래서 이 대칭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판단하면 얘를 지나가는 선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대칭이니까 이걸 딱 들어가면서 서로 딱 동시에 탁 걸릴 거면 여기 탁 걸리면 여기도 탁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이게 이렇게 걸리면 더 이상 기울기는 변화가 없을 거다. 제일 많이 기울어져 있네요. 아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석하자. 어차피 기울기는 이게 더 이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행이동이 안 돼요. 왜냐면 얘를 고정을 시키고 비를 움직여봐야 이건 고정됐으니까 얘를 움직여봐야 어떻게 된다고 다 뚫고 지나가니까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말은 좀 길겠지만 이해 되죠 빨리. 그래서 둘 다 변화하는 게 있다면 하나를 고정하는 값으로 가는 게 맞다고 알았죠. 그래서요. 자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됐고 자 그러면 이 접선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을 볼 거야. 근데 뭐 A가 제일 크고 하니까 내려와 봐야 어떻게 된다고? 요 라인이 가장 큰 라인 밑에서 떨어지면 기울기가 0되는 부분이고 B도 올라가잖아. 이게 떨어지고 위니까 대칭이니까 우리 뭐라고? 여기 부분만 판단하면 되겠네. 사실은. 저 함수를 봐도 관계없죠. 나머지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의심스러우면 위에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안에 접선이 되든 이렇게 되든 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걸 점을 돌리면서 만들어지는 그 기울기랑 다 나란히 이동했을 때 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 그렇다면 다 변화하니까 뭐라고? A를 기준으로 고정을 하되 바로 그 뭐지? 딱 접하는 부분을 바로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A를 판단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가장 가파른 형태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A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라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얼마 된다? 미분하면 E에 똑같이 X-2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T라고 잡습니다. 모양을 봐야 되니까 T를 잡아서 접선을 따져볼게요. T를 잡으면 Y-Y1 이라고 하는 녀석이 N배에 E에 T-2에 X-X1 이라는 이런 것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Y는 얼마 된다? 이 접선은 E의 T-2에다가 X의 마이너스 T에다가 E의 T-2가 되고 얼마 된다고? 플러스 E의 T-2가 되니까 자 요식은 E의 T-2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1-T라고 하는 녀석이 E의 T-2라는 요런 꼴이 만들어졌다. 이게 가장 경계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요게 뭐라고 어쨌든 A고 요게 얼마 P라는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이 곱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A와 B를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 1-T에다가 저거의 제곱이니까 E의 얼마지? 2T-4가 돼요. 그런데 이 접선에서 방금 봤다시피 이렇게 될 때 이 접선이 뭐를 지나냐면 2분의 3,0를 지나는 걸 근거로 보려고 하니까 2분의 3,0 넣으면 E의 T-2는 E의 얼마 T-2에다가 2분의 3 빼기 얼마 T가 되니까 좌우식이 같아지는 부분을 항등식으로 풀어보면 이거 이거니까 넘어가면 T는 얼마 2분의 5가 되네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T가 얼마 2분의 5 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회전 대체이니까 여기는 안 봐도 얼마라는 얘기야? 이게 T가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판단한다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접선을 따라 넘어가면 안 되지 기울기가 평행이동 하거나 했을 때 당연히 얘보다는 아래쪽의 점들이 있어야 된다. 범위가 나와있으니까 해석하기 편해지니까요. 그냥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거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얘를 미분할 때 미분하기 전에 최대 최소가 어디쯤 있는지 판단을 좀 해볼 텐데요. 여기다 여기다 그려볼까? 이제 나왔으니까 밑에다 그려볼게. 이거를 그리면 이렇게 최대 최소가 미분하겠죠. 근데 T값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통화를 하고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고 여기가 T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플러스 얼마 무한대인데 이게 더 빨리 변하는 게 제로로 가니까 플러스 제로 잖아요. 플러스 제로로 가고 양수 이면서 1통과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럼 이런 그래프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자리가 얼마인지 알면 이 라인에서 제일 큰 건 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이 라인에서 방금 몇 다신 얼마대야 2분의 5라는 걸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잡는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이 나왔으니까 최대 최소는 이게 최대 이게 최소라는 건 자명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대라고 하는 건 미분해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T 마이너스 별로 미분할 것도 없죠. 그죠? 곱하기 그대로 두고 플러스 1 마이너스 T에다 미분하면 2배의 익스포넨셜 2T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0되는 값을 찾으려면 얼마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T니까 이게 0 되려면 2T는 얼마 1이에요. T는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극대가 나오면서 최대 1이에요. 그럼 여기 1대가 최대 여기 1대 최소한 게 자명하니까 T 대신 얼마 2분의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맥시멈은 이렇게 될 것이고 T골 2분의 1을 넣으면 얼마 지치네요. 얼마 2분의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3승인가 이렇게 해서 얼마 2 2 3승 자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결국에는 2분의 5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최소값이 2분의 3 넣으면 얼마 이게 2분의 5 넣으면 얼마 되죠? 5 빼기 4 2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2 이렇게 돼 그렇죠? 아 이걸 3제곱한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M에다가 3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지 27 2 3승 근데 이제 밑에 거를 해봐도 되긴 되는데 아까 위에 거만 해도 되는 거는 왠지 느낌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포인트 나오는 것 같지? 자 2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분의 27이죠. 뒤로가 서로 힘이 빠지니 매갈이 없어요. 절대값 치니까 플러스 그래서 합은 얼마? 30 43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기하적으로 표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 바로 푸는 거라 산수 실수가 있거나 좀 빠뜨린 게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하적인 부분이 많이 대두된 이번 가형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개인적으로는 흡족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 현재 내용의 어떤 부분을 많이 물론 부모님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컨디션적인 부분이 그대로 유지하기 쉽지 않은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부디 잘 견뎌내고 끝까지 힘을 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선생님도 오르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해서 이제부터 좀 강의도 빨리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곳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스튜디오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잠시 쉬는 게 아니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